후보님, 엄청난 정보를 알고 왔습니다. 화장실에서? 화장실에 갔다가 대박은. 저쪽 뒷방에 어르신 여섯 분이 계신데 막 고고 막 이러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고고 하더라고? 고고 하는데 어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어딜 가는데? 안녕하십니까? 네. 그래서 아까 고고 샀구나. 아니, 아버지. 예? 아니, 아버지. 아니, 40대는 진짜 안 길래. 야. 목숨 젊지? 정반 놔주세요, 정반. 정반! 정반! 그냥 이렇게 합시다. 손, 발, 땅을 쓰는데 그 중간에 아까 그 중간. 삼행 씨처럼? 삼행 씨처럼. 손. 손 씨 아저씨는? 병. 병적인. 호. 호색감. 호색감?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채종을 지키셔야죠, 후보님. 아, 인간 안 봐. 갑자기 안 줬을 거야. 아이디어 좀 내세요. 저기 하실 일 없으면. 우리나봐 그런 거 없어요. 아니, 그거가 제일 필요하던 모양이. 현대는 제일 필요한 게 아마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게 더 좋지 않나. 보라야, 왜 왔어? 어? 여기 커피. 너희들. 몰래 들어와야지 그렇게 티나게 들어오냈대요. 너희들 벌써 어떻게 둘이 다닐 거야? 어? 오빠, 우리 시원한 거 주시면 올래요? 아니, 그 염탐하러 왔는 모양인데. 아니, 아니에요. 염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네. 아니, 아무래도 저기 염탐하러 못 맡아. 그렇죠. 얼른 내보내요. 이미 다 됐다니까. 너무 할 게 없어요. 네? 여기 50만원씩 갖고 와서 이 인구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? 네. 저 이렇게 사인. 감사합니다. 여기 서로 사인해 주시는지. 혁덩이가 굉장히. 아, 잠깐만. 저 해주세요, 저. 야, 야. 아, 정신 사인해요. 도영 맞잖아. 도 오빠? 도 오빠? 엄마. 엄마. 정말 맘게 해. I'm gonna be the one for you. 엄마. 엄마. 네게. 정신 안 차린 건가? 진짜 진짜리 했습니다. 아이고, 여매.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머 우리 팀은 평발이시다 잡아 하나 하나, 둘, 셋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 좋아 자 이쪽이 가운데 가운데 우리들이 처음으로 응원한 결과에요 너무 좋아요 버스를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계속 돌잖아요 마을에서 한 대밖에 안 돌잖아 그러면 오늘 저녁 9시내에서 우와!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를 문을 붙이고 아이가 일단 문을 말리고 붙일까요? 조금만 더 쉬었다가 잠시만요 우리 현수방 만나요? 제대로 해요 있어서 가서 전화해 가게가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뭐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청구회계를 아닐까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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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디자이너가 사진 좀 보내줘 봐요 그리고 이 돈을 쓴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돼 조금만 너를 의심해서 영수증 첨부해야 돼 아니면 쓴 물어보고 수민이 형한테 전화해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의 이게 나중에 해계장부가 무조건 우리가 선거래 제출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? 제출하면 만약에 이게 장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다니까요 예 무효?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에서 저기 혹시 단순이 되도 무효로 만들자고요? 당연하죠 눈빛이 끝까지 가는 거지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아픈 가구 추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선거 나가서 한 번도 반장선거는 안 나가 봤습니다. 아직 선거 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이번 이정선거는 한 번 꼭 이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전진영이 있을 때 기호 1번 손병헌 기호 1번 손병헌 여러분 부녀 회장님 오셨어요. 결혼도 안 했죠. 결혼 안 했죠. 기호 1번 손병헌 기호 1번 손병헌 기호 1번 손병헌